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의 마지막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중에 마그네슘과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마그네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마그네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신체의 무기질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입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인체에 300개 이상의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하고 심장의 생리적 활성의 조절 인자로 작용하고 뇌와 신경 조절에 많은 영양을 주게 됩니다 당대사에 필요하고 지방산의 합성과 산화에도 필요하고 단백질의 합성에도 요구되고 칼슘과 결합해서 세포와 관절 주변에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세포막의 투과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더불어 항, 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계통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칼슘과 더불어 항, 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 중에 75%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부족은 황폐화된 땅에서 자라나 화학비료를 먹고 자란 식재료, 가공된 곡류, 푸른잎 채소가 부족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반대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칼슘은 근 수축에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은 근 이완에 필요합니다 칼슘은과 fömal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огром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세포 내액에 있습니다 두 미네랄이 세포 내액 사이를 이동하면서 정상적인 근육의 수축, 이완과 심장박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이렇게 함께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에 칼슘이 너무 많게 되어 근육통증, 편두통, 불안 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액에 녹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 결석의 형성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없이 칼슘을 먹으면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될 경우에 두통이나 불안과 공황발작, 우울증, 천식, 변비, 당뇨, 신장병, 고혈압, 불면증, 골다공증, 눈 밑떨림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자는 350mg이고 여자는 280mg입니다. 만약에 350mg 이상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 설사를 할 수 있고 신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마그네슘 혈증으로 두통, 오심,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함유식품 중에서 100g 중에 몇mg이 들어있는지 알아보십시다. 채소 중에는 밀술의 197.5mg, 녹색배추의 57mg, 파슬리의 41mg, 민들레잎의 36mg, 고구마의 31mg, 브로콜리의 24mg, 당근의 23mg, 샐러리의 22mg, 토마토의 14mg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는 두부의 111mg, 익힌 콩의 3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유식품 중에는 밀기울의 490mg, 밀씨눈의 336mg, 메밀의 229mg, 기장의 162mg, 현미의 16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의 270mg, 브라질럿의 225mg, 땅콩의 175mg, 해바라기씨의 38mg, 건포도의 35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에는 말린 무화과의 71mg, 말린 자두의 40mg, 바나나의 33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조류 중에는 다시마의 76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단계 해독에 필요한 아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은 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감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뼈나 치아 생성에 관여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해 줍니다. 생식기 생성에 관여하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주재료가 되고 발기부전을 방지하는 등 남성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에스테로겐을 생성시킵니다. 동맥을 보호하고 머리카락과 피부 및 손톱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킵니다. 미각과 후각을 또한 증진시킵니다. 노인성 시력 감퇴를 예방합니다. 영양소 흡수를 증진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설사를 완화시킵니다. 이명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연의 일일 섭취량은 성인 남자는 11mg, 성인 여자는 8mg입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원소로써 아연 결핍증은 소화에서 성장장애, 생식기 발달 조화, 성적 성숙 지연, 성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데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의 경우에는 심각한 감염이 생기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건강한 피부 유지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결핍되면 피부와 눈에 염증이 쉽게 발생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전신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홍반이나 수프 모양의 발진이 얼굴, 팔, 다리, 관절, 항문, 입 주위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피부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아연은 미각, 후각, 시력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 이상, 야맹증, 각막 혼탁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증에 활동조합, 활동지연, 행동지연, 우울감 등이 나타나는데 더 진행되면 우울증, 정신분열병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식욕저하, 체중 감소,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연 섭취량의 상한 양인 성인 남자 40에서 45mg, 여성 하루 30에서 35mg 이상을 과다 섭취하면 구리나 철분이 아연에 의해 장내에서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철이나 구리의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의 부진, 면역력 저하, 빈혈, 골다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연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연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mg 이상 입으로 섭취할 때에 급성 아연 중독증이 나타나서 구토, 현기증, 두통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연이 어떤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100g 속에 몇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들 중에는 마카의 62mg, 흑마늘의 2.32mg, 마늘의 1.16mg 정도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들 중에는 강낭콩에 2.7mg, 구운 콩 1컵에 6.9mg, 완두콩에 1.2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들 중에는 캐슈넛의 7mg, 아마시의 5mg, 호박의 7.81mg, 피칸의 4.6mg, 땅콩의 3.2mg, 호두의 3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김연수 참가자가 백퇴된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우울증을 넘어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연령이 6살 정도 되는 아이처럼 낮아져 멍한 상태였습니다. 온천 호텔에 갔을 때에 그분의 부인이 저한테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붙이려고 한 발 접근하면 그분은 한 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30분이 넘도록 머리에 샴푸를 하고 물로 씻어내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데리고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려 하고 바닷가에 데리고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톡스를 하면서 뇌신경 계통의 독소를 해독했습니다. 참가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정신적인 독소가 마음 디톡스를 통해서 해독되면서 놀랍게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직장의 사직서를 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직장의 복귀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회독 1단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회독 1단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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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